아무도 몰랐나봐요, 연애하는 거. 당장 아웃팅을 시켜서라도 다 바로 잡을 거야. 관장님, 유도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. 뭐해, 당신? 날 던지고 싶은 유도 뭐냐고. 좋아해요? 관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. 성인 남자가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. 아니, 아무리 부끄럽고 잊망해도 그렇지. 뭔가 있어. 내가 반드시 밝혀놓을 거야. 근데 신학일님이 그런 사진 찍을 뿐이 아닌데.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.